셀카!! wheelchair 기분 진짜 세다 Sydney 너무 좋고 GO 너무 귀엽다 와 먼저 운전하는 줄 알았어 장훈 씨 형 먼저 성장에 쓰네 좀 무섭게 날렸다 나 방금 카우스 드릴게 나 카우스 드릴게 야 진짜 닦았어 아니 싫어 нашем Stefano 나 그 다음에 보아봤어 아 그거 진짜 신나는거 있어 난 정충권을 할수여? 아니 아니야 정충권은 하신거여? 오늘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다들 저도 그렇군요 오늘 아미 여러분들 가까이 맞춰 정말 좋아합니다 네 하나 둘 셋 기다려 아 참 뭐야 야 뭐야 아 진짜 미치겠네 제가 왜 용역을 들고 있어 왜 이렇게 웃기냐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왜 이렇게 웃기냐 너무 웃기냐 아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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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3부터 갈게요. 준비 시작! 74, 75, 77, 78, 80. 어차피 진거였네. 야 너무 어여게 진거 아니냐? 우리 정국이가 양심을 챙겼네. 정국아 한 번만 더 보여줘. 선풍기는 쌤인거 아니야. 마셔 가지고 마. 안 돼. 제가 슈퍼블러 하겠습니다. 위험한거 같아요. 진짜 이거 맞죠? 정국은 위험해. 뭐하냐? 뭐하냐? 티비씨 다 익었어요. 다 익었어요 티비씨. 다 익었어요. 너 뭐라 생각하는데? 나는 이거. 가자 가자. 하나 둘 셋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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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. 왜왜왜왜왜왜. 왜왜왜왜왜. 뭐야왜왜왜왜. 이게 왜왜왜왜왜왜. 야왜왜왜왜왜. 틀었어요. 맞았어? 아니야 틀었다고. 너 오라고 그랬어. 뭐왜왜왜왜왜왜왜왜왜. I don't understand! 아, 여러분들! 유일카를... 오, 종국이 맛있겠는데? 종국이! 와, 시원하게 먹는데? 종국이! 맛있어요? 음! 아, 움직였어, 종국이! 아, 우리 팀 졌네!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점차가 이렇게 벌어지나? 뭔가... 뭔가 차... 차... 차를 문을 닫았을 때 뭔가 띠닝 뜨면서 뭔가 뜨는 거 아니야? 어,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... 갑자기... 그리고 막 갑자기... 다 그렇고!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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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여러분은 더운 거! 끝! 끝! 지영이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